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지난 시간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 파트까지 전부 다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드디어 현대사 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대사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면 마지막 파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독립운동사 파트에 암기할 내용도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이 현대사 파트도요 문항적으로 좀 출제되는 문항이 조금 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마스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출제 비중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한 다섯 문제 정도가 현대사 파트에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파트에서는 나오는 굵직한 주제들이 어떤 게 있느냐 제가 먼저 좀 잡아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바로 공식적인 정부를 탄생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일정한 절차와 또 한편으로는 현대사의 실현을 또 겪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어떤 그 절차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부가 공식적으로 탄생하는 이 기간 사이에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해당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조금 소주제를 하나만 더 만들어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헌법을 만들죠. 그래서 이 헌법을 만드는 국회 이 재헌국회에서 활동했던 내용들 이런 것까지 해서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현대사의 우리의 과제입니다. 현대사에서 굵직한 과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민주화. 어떻게 민주화를 이루었는지. 바로 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공부는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내용을 좀 살펴볼 테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공부하실 때 아 민주화 운동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이승만 정부 시기 때 어떤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어떤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조금 굵직굵직하게 나중에 이렇게 들어서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민주화 운동 파트 관련돼서 보시고 자 또 작은 주제 하나 만들어드리게 되면 헌법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총 아홉 번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 구차 개헌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시는데요. 이 아홉 번 구차 개헌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 이렇게 무겁게 좀 비중 있게 다루지는 마시고요. 여기에서 좀 잘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포커스 맞춰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남북 관계입니다. 자 제가 현대사의 과제 첫 번째 과제 그다음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과제예요. 끝나지 않은 과제입니다. 남북관계 여전히 우리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렇게 크게 굵직하게 세 가지 주제 정도로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현대사 파트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요. 기출 주제 62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선 광복 직전에 좀 상황을 우리가 좀 떠올려 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일제강점기 막바지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도 해방 직전에요. 만약에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해방을 우리의 손으로 쟁취하겠다. 우리가 독립을 하겠다. 사실은 이런 굉장히 부품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을 딱 하고 우리가 독립을 하고 나면 우리의 나라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꾸려나갈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그림과 계획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나름에. 자 그러면 이제 어느 단체들이 그런 계획을 그리고 있었냐면 자 우선 먼저 우리는 자 여기에 충칭에요. 뭐가 있었죠? 충칭에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임시정부에서는 한국광복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서울에 이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국가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안이 다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화북지역에는요. 바로 조선독립동맹 화북예난지대 자 이 조선독립동맹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이 처음에 우한지역에 만들어졌었던 이 조선의용대 기억나시죠? 38년에 이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조선의용대가 일부는 42년에 한국광복군으로 합류하게 되고요. 일부는 화북예난지대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화북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개편이 되면서 김두봉이 이끌게 되는 조선의용군으로 또 개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역시나 이 조선독립동맹에서도 역시나 우리 해방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나라를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건국강령이 나와줬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럼 국내에는 없었을까요? 국내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국내에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조선건국동맹이 있었다는 거. 바로 이 조선건국동맹 같은 경우는 이제 여운영이 중심이 돼서 한반도 안쪽에서 국내에서 이렇게 꾸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요. 이후에 우리 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이제 이 열광들 특히 이제 이 미국과 소련. 우리나라는 삼십오 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식민통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바로 당장 이 나라가 독립을 하고 정치체제를 갖춰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배제한 열광들의 논의가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통일 직전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무렵 사십사 사십오 이 무렵쯤에 이미 다 우리 나름의 계획안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교재 한번 조금 볼게요. 그래서 건국준비활동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요. 여운영 조선건국동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어떤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었냐면 자 국제회담인데요. 그 첫 번째 회담 카이로 회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얄타 회담 그리고 포츠담 회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카 얄포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되는데요. 자 핵심적인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카이로 회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 대한 독립에 대한 약속이 처음 들어가게 돼요. 자 이 카이로는 미국 영국 중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에 대한 독립에 대한 논의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논의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나온 어떤 독립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얄타 회담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은 뭐냐면요. 자 여기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소련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후에 결국 우리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은 미국하고 소련의 주도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기에 굉장히 늦은 시기에 소련이 참전에 대한 약속을 하게 돼요. 이 소련이 참전하게 되는 이 시점 자체도요. 사실은 이때는 얄타 회담에서 바로 소련이 참전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기에서는 이제 약속 협의만 보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원자폭탄이 하나가 일본에 투하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소련이 급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련을 두고 사실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다 된 밥에 숟가락을 얹은 나라 그런데 굉장히 가져간 게 많았던 나라가 소련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포츠담 회담에서는요. 바로 이 카이로 회담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독립을 여기서 처음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것을 바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들어가게 된다. 자 일본의 폐망을 암시하고 있는 조약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요 국내가 우리 우리 쪽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 쪽의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와는 별개로 열강들의 논의에 해당이 된다. 자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요. 결국에 우리가 사실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미 이 한국 광복군에서 진공작전을 펼쳐서 우리 손으로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목표를 그리고 있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원자폭탄 땅 땅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맞고요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준비를 했지만 우리의 손으로 이 독립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독립했을 때 해방을 맞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만세를 막 부르짖으면서 기뻐할 때 사실 김구 선생님이 굉장히 참가함을 느꼈다라고 해요. 아 이후에 테이블 상에서 결국에 이 한반도에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을 두고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을 우리나라는 걷게 됩니다. 45년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지만요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정부가 만들어지는 것은 48년 8월 15일이나 돼서야 가능해졌다는 거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보셔야 되는 바로 시기가 이 실현의 시기를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한반도에 38도선이 설정이 됩니다. 자 38도선이 설정되게 되는 계기는요 바로 이제 이 얄타 회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38도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남쪽에서는 미군정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쪽으로는 한반도에 이제 북쪽으로는 소련군이 통치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정부가 세워지기에 직전까지의 어떤 이런 군정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 이전에 우리 쪽에서는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 뭐가 있었냐면 조선건국동맹이 있었습니다. 자 조선건국동맹이 있었다는 거 요게 44년에 조선건국동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해방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요. 해방하자마자 보세요 1945년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게 여러분 교제상에 같이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딱 해방이 된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는 이 여운영 안재홍을 주축으로 해서요. 이 조선건국동맹이 우리 이제 이 독립국간을 만들기 위한 건국준비위원회 우리가 일명 건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이 건준이를 결성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미국이 주둔하기 직전에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보시면 이제 이 건준이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식민통치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일본이 확 본국으로 이제 귀국을 해버리게 되면 정치체제가 이제 다 만약에 끝나고 무너지게 되면 이게 뭔가 정치적으로 이제 공백기와 혼란기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이 건준이가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당시 이제 이 조선총독부에서는요. 이들의 목표를 하나예요. 뭐냐면 본국으로 안전하게 일본의 이제 이 주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거 이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여운형 쪽으로 와서 이 건준이로 와서 이제 협의를 보게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포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려주게 되면서 그런 협의를 보게 돼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해나간다는 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활동으로는요. 치안대를 조직하고요. 이런 과도기에 있는 국내 질서를 유지하게 되면서 독립국가 건설, 민주주의 정권 그리고 국내 질서의 자주적 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강령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뭐 내용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권준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이 미군정이 도착하기 전에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인정하지 않는다? 미군정 쪽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행정 정부에 해당하는 거 정당의 체제는 유지를 시켜요. 정치적 색깔을 갖는 이 정당의 체제는 유지를 시키지만 우리가 이제 국가로 만들 수 있는 이런 행정부에 해당되는 그런 체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 나왔던 조선인민공화국도 결국에는 이제 거부를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충칭에서 김구 주축으로 하고 있었던 이 임시정부도요. 개인 자격으로 그 정부의 대표격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만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이 김구는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해방 후에 이 한반도 안의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었죠. 정치적으로 주도권이 이제 이승만이 주도권을 가지고 흘러가게 되고요. 이 김구를 환영하는 이는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소군정이 실시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스크바에서 3국의 외상회의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일정한 어떤 절차와 굉장히 이제 그 일정한 시간을 거쳐서 우리나라 이제 정부가 탄생되는 아주 좀 말하자면 이제 길고 긴 해방을 딱 하자마자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45년부터 48년까지 이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나긴 시간이죠. 바로 이 기나긴 시점에 첫 출발이 되는 것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출발이 됩니다. 이게 이제 45년 12월 달에 출발인데요. 미영소 외무장관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자 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요 부분.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임시민주정부의 수립 지원을 약속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정부가 탄생되기 이 시점에 이거를 여기까지 이제 갈 수 있는 임시적인 정부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또 4개국이 돌아가면서 한국을 최고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자. 여러분 타가소 뭐하는 곳이에요. 아이를 이렇게 맡기는 곳이잖아요. 우리를 다시 한번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신탁 통치의 내용이 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기가 혼자 아장아장 바로 이렇게 일어나서 걸을 수 없다. 우리나라 역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식민지로 오래 겪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런 주장 속에서 나온 거죠. 자 그럼 이제 거기에 주도권을 갖는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어라. 이런 내용이 바로 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동아일보 쪽에 사실은 이제 오보에 해당이 됩니다. 이 동아일보 신문에서요. 이 내용이 국내로 알려지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전파가 되는데 그 전파가 조금 잘못 알려지게 돼요. 신탁 통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었던 나라는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탁 통치를 소련 쪽에서 적극 주장했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이제 오보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국내에서는요. 굉장한 반탁 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 소련 쪽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또 굉장히 이제 많이 형성이 됐었겠죠. 자 이 신탁 통치 결정을 두고요. 우익 쪽에서는 김구 이승만 쪽에서는 반탁 운동을 전개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좌익 쪽에서는 찬탁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분위기는 전부 반탁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좌익 진영 쪽에서 소련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소련 쪽에 가서 들어보니 사실은 이제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미국 쪽에서의 어떤 신탁 통치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 이게 이제 오보로 나가게 된 거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알려지게 됩니다. 전문을 살펴보면 사실은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오 년까지 어떤 협의를 사실 그 이전에 더 장기간에 있었던 신탁 통치를 조금 줄였던 내용이 들어간 거고요. 또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런 임심 인주 정부의 수립이라고 하는 거 이런 포인트가 사실은 강하게 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자 좌익 쪽에서 바꾸게 돼요. 찬탁으로 진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는요. 다시 한 번 또 한 번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반탁과 찬탁. 우리나라 이제 일제강점기 때요.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사실은 이게 일치단결을 하지 못했잖아요. 좌우 합격이 분열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시점에서도 이렇게 찬탁과 반탁이 나뉘어서 운동을 하게 되는 이런 혼란기를 또 겪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고요. 자, 그러면 전개 과정 쭉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전개 과정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열리게 되냐면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미국은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논의가 들어오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부를 구성하는데 구성원들을 어떤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같이 포함을 시킬 것이냐 그런 논의를 하게 돼요. 자, 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찬 반탁 세력을 모두 포함한다. 소련 같은 경우는 찬탁 세력만 포함을 하게 된다.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제 이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 통치와 관련된 내용을 같이 협의봐서 내놓은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반탁을 하는 세력을 놓는다는 거는 조금 이게 어폐가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찬탁과 반탁을 했던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찬탁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좌익 세력이 많았다는 거고 반탁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우익 세력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 찬탁, 반탁으로 나뉜 걸 살펴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련의 입장에서는 찬탁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는 명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소련 쪽의 입장에서 굉장히 심리적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미국 쪽의 입장이 문제입니다. 자, 반탁 세력만을 넣자니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찬탁 세력만 하자니 좌익들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찬탁과 반탁을 모두 포함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1차 미소공동위원회 협의 보지 못하고 결렬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이게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자, 이승만이 이제 놀라운 발언을 하게 됩니다. 전라도 정읍에 가서요 언제 다시 우리가 이게 협의 볼지 모르고 무기한 이제 휴해됐으니 우리는 그러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하자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굉장히 당시 지식인들 깜짝 많이 놀랐다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남한의 땅덩이가 있는데 갑자기 이 남한의 땅덩이에서 인천이라든지 부산을 이제 별도의 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정치 아주 유명 정치인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고 또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 이승만의 발언을 굉장히 비판하는 세력들도 한편으로 많이 있었으면서 또 동시에는 이게 이승만이 할 수 있었던 어떤 또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오기 직전에요. 이 북쪽에서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토지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상으로 몰수하고 무상으로 분배하는 사실은 각 나라의 정부가 세워지기도 전에 여기서 토지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농민들이 굉장히 절실히 원했던 내 땅 하나 갖고자 했던 그런 절실함이 이미 북쪽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공산화 완전히 이루어지면 어떡하느냐 그런 위협적임을 느꼈을 테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승만의 이 정읍 발언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느냐 또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있다는 걸 일단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정읍 발언. 근데 남한만의 단독 선거 절대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제 운동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냐면 좌우 합작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좌우 합작 위원회가 조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중도 세력이 들어오게 돼요. 너무 이렇게 극우 그 다음에 극좌 이렇게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이 중도자익 세력 그 다음에 중도우익 세력이 미군정의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좌우 합작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7원칙을 발표를 하게 돼요. 7가지 원칙이 쭉 나오게 됩니다.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우선 토지 제도에 대한 문제 요 토지 분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친일파 청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미소 공동위원회를 속게 해라 열어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결국은 이제 이 좌하고 우를 만족시키고 중재해야 하다 보니까 토지 제도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 이 좌익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으로 몰수하고 무상으로 분배하는 쪽 그런데 이제 우리 자본주의였던 이 남쪽에서는 유상으로 매수하고 유상으로 분배하는 요런 주장을 하게 돼요. 이걸 절충을 하게 됩니다. 유상으로 매수하고. 무상으로. 분배하는 요런 식의 어떤 절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결국엔 다 빠져나가요. 나중에. 그리고 이것을 주도했던 여운영이요. 이 시기는 여러분 암살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12번의 암살을 받아요. 저 여운영 선생이. 그런데 결국엔 그 열두 번의 암살 마지막 암살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좌우합적 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거. 자 결국에는요. 2차 미소 공동위원회 열리지만 이것도 결렬됩니다. 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되고요. 이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 이 미국의 제안으로 유엔으로다가 내용이 이관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 유엔에서 어떤 그 결정이 내려지냐면요. 그러면 인구 비례에 따라서 우리가 선거를 실시하자라고 하는 이제 결정이 내려져요. 그런데 이걸 소련이 거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 남쪽에 농경국가에서 이 남쪽에 사실은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위쪽은 사실은 조금 이제 토지가 척박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전근대 사회에도 보게 되면은 많이 이쪽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정책들 했지만 뭐 잘 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남쪽에 이 산남의 비옥한 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인구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래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는 이쪽 소련 쪽이 완전히 불리해진단 말이죠. 거부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유엔소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이 유엔소총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접근 가능한 지역만 그러면 하자라고 하는 남한만의 단독선거 실시를 결의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자 김구는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을 발표하게 됩니다. 삼팔선을 밟고 쓰러질지언정 나는 절대로 이 단독 정보를 수립하는 거에 있어서 반대하겠다. 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뭐 결국에 추진이 됩니다. 이제 유엔소총의 결의로 인해서 결국에는 접근 가능한 이 남한만의 단독선거 추진은 결정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반대하는 움직임들도 또 그전에 있었다는 거. 자 그게 바로 이제 이 제주에서 일어난 4.3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한만의 단독정보수립 반대하면서 이제 봉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미군에서 제주도민들을 굉장히 무력적으로 많이 탄압을 했다는 거예요. 제주도 이 섬 자체가 완전히 다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 우리 뭐 여기 그 기념관에 가보시게 되면 굉장히 그 무고하게 학살 거의 학살 수준이죠. 당한 이 제주도민들의 어떤 그 희생의 장면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거는 일제강점기 절이 가라예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고요. 결국 이제 이 50총선 때는요. 이 제주도에 우리가 이제 저 50총선을 치르게 되면 200석을 자리를 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제주도의 2석은 빠지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요. 까지도 저 제주에서의 어떤 저 4.3 사건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것을 여수하고 순천에 있었던 군인들에게 저들을 진압하라고 하는 명력을 내렸는데 이들이 이거를 거부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저 여수 순천 사건이 10월 달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명을 결국에는 이 군인들이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수 순천 사건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 제주 4.3에서 요렇게 쭉 여수 순천 사건까지. 자 그리고 역시요. 남북 협상 이루어집니다. 이 김구하고 김규식이요. 평양으로 건너가게 돼요. 우리 이거 남한만 단독 선거하는 거 막자라고 합니다. 자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가는 거 막자라고 하는 첫 번째 요 4.3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남북 협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김일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김두봉하고 함께 같이 이 사자회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반대한다. 그리고 미소 군대 철수해라 이제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어떤 특별한 성과 보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는 거. 50 총선거는 치러지게 됩니다. 자 이 50 총선 볼게요. 1948년 50 총선. 여러분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뽑는 우리 이렇게 총선한다고 하면 누구를 뽑는 거죠.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최초로 민주적인 보통선거입니다. 우리가 투표권 하나씩 갖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국회의원을 뽑았냐면 임기가 2년이고요. 헌법을 만드는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 헌법을 만드는 이 재헌국회의원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전체 의석수가 200석인데 저기에 제주도에 2석이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제 이 38선 이남 지역에서만 실시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한계를 갖는 선거였다는 거. 그러나 이제 이 남한의 어떤 단독적인 정부의 어떤 처음에 초석이 되는 국회의원을 뽑게 되는 선거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재헌국회의원이 뽑혔기 때문에 헌법을 만들어서 이제 공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고요. 그리고 또 4년 임기입니다. 4년 임기의 대통령 중심제고요. 그리고 간접선거로 인해서 대통령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을 우리가 직접 뽑았어요. 그럼 우리가 뽑은 이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형태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직접 뽑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간선제로 처음에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재헌원법을 공포하게 됐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 날짜를 맞춘 거예요. 1948년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해방하고요. 딱 3년 있다가 48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우리 일제강점기 때 신민회를 만들었던 그 이시육형제 이시육형제 집안의 자제죠. 이시영 부통령으로 해서 선출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유엔총회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하게 되겠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조금 줄거리를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은 우리는 이제 국내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 그러나 일본이 이제 항복선언을 딱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 열강들에게 우리 한반도에 대한 논의가 넘어가게 되죠.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는 어떤 내용 들어가 있었냐면 신탁통치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 있었다. 국내가 굉장히 분열됐다는 거. 자 일소 미소공동위원회 열렸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결렬됐어요. 자 남한에서 이승만 이 전라도에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좌우합작 운동 응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거 역시 잘 되지 않았다는 거. 좌우합작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소 미소공동위원회 다시 열렸지만 그거 역시 결렬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유엔 소총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오십 총선을 치르게 된다. 자 그런데 오십 총선을 치르기 직전에요. 이걸 반대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다는 거. 제주 사삼 사건.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이 평양으로 김구하고 김규식 선생님이 넘어가시게 되죠. 바로 이제 요런 어떤 남북 협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하나 조금 더 넘어가면요. 정부 수립 이후에요. 정부 수립 이후에 48년 10월 달에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주 사삼 사건을 진압하기 위한 여수 순천 사건이 또 일어나기도 했다는 거. 요게 바로 이제 이 현대사 도입부의 큰 줄거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가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보를 수립할 것. 자 4번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한다. 여기 이제 이 친일파 문제 그다음에 토지 분배 문제가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어느 쪽도 그 만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좌우 합작 7원칙 요거는 이제 좌우 합작 운동이 되겠고요. 자 나 보시면 최고 5년간 신탁 통치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네요. 자 요건 어디에서 나왔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다 보실게요. 자 쭉 보시면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즉시 수립될 것이며 자 쭉 보면 여러 이 서명한 제정당 사회단체들은 남조선의 단독선거의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자 요거는 남북 협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순서적으로 보시면 여기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고요. 여기 다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나가 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기출 주제 63이고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이제 이 만들어졌던 재헌국회 활동하고요. 우리나라 이제 이 민족의 비극이죠. 남한하고 북한이 결국에 이제 나뉘어지게 되면서 6.25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요 두 가지의 주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재헌국회는요. 그러면 이제 이 국회의원이 임기 2년에 국회의원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이 첫 번째가 국민들이 굉장히 열망하는 토지 분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친일파 청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요 두 가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먼저 친일파 청산의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재헌국회는요. 48년에서 임기 몇 년이죠. 임기 2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년까지 이 재헌국회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에요. 민족을 배반한 자들을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느냐. 약간의 친일파의 또 개념하고는 또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은요. 반민족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 처벌하는 거예요. 48년에서 50년에 이제 재헌국회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친일파 청산의 문제. 자 어떤 사람들 한일합방에 협력한 자. 한국 주권 침해하는데 도움 준 자. 그리고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들을 처벌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당시에 그 친일경찰이었던 뭐 노덕수를 비롯해서 변절자 뭐 이광수 최린 이런 사람들이 검거가 돼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요. 제대로 처리 하나도 못했다. 수감생활까지 들어간 사람들마저 얼마 안 돼서요. 공소시효 이제 끝나고 이후에 공소시효 끝나고 다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당시에 만들어진 정부 쪽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았어요. 자 보시면 반민법 제정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데요. 결국에는 반민법 공소시효 2년에서 1년. 너무 공소시효도 사실은 짧아요. 1년으로 단축이 됐고요. 국회 프락치 사건. 국회 안에 프락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공산당하고 내통했다. 뭐 이런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오히려 이 친일파를 청산하려고 만들었던 저런 반민특이들을 다 탄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해방 이후가 되면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요 반공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해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이 반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어요. 그래서 반공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중요한 목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시점에서는 친일을 쳐다라는 거 이거는 마치 공산주의가 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런 반민특이 습격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어떤 그 친일파를 청산해야 되는 골든타임을 사실은 놓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게 계속 사실 그 제대로 그 썩은 뿌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고 그게 결국 지금까지 이어오기 때문에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처벌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사실은 더 어려운 과제가 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결과로 대부분이 석방되어서 친일파 청산이 좌절되었다는 거 그때 당시 이제 이광수는 그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어 당시 이렇게 내가 처벌을 받으면 당시 일제강점기 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친일파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친일을 굉장히 그 정당화하는 식의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죠. 자 다음 농지개혁입니다. 농지개혁법 자 이 농지개혁법은요 사십구 년 이 사십구 년 유월쯤에 이제 요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져요. 북한은 이미 우리가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정읍 발언 나오기 전에 이미 이제 이 토지개혁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농지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농지개혁이에요. 그래서 경작지에만 한해서 농지개혁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한 가구당 3정보 1정보가 약 3천평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3정보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이상에 해당이 되는 것은 토지소유를 금지하게 되면서 이제 유상으로 매수하고 유상으로 분배하는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말하자면 요런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토지가 있으면 3정보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요렇게 해볼게요. 요렇게 나머지 요 3정보를 만약에 6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 3정보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요렇게 정부에게 바로 이제 정부가 요 3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당되는 부분을 유상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요렇게 이제 3정보를 받아서요. 이제 정부는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 토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3정보를 받게 된다. 이제 요런 식으로 토지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3정보를 가져가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줄 때도 유상으로 분배했다는 거. 3정보를 기준점으로 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토지개혁이에요. 5정보 이상이고요. 무상으로 몰수하고요. 무상으로 분배합니다. 북한은.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잘 됐느냐.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선은요. 우리가 이제 이 농지개혁법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바로 이제 이 재현국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됐는데 사실은 이미 미군정기 시기 때부터 토지에 대한 일정한 분배는 조금 많이 이루어진 상태였어요. 자 그때 요 기구를 좀 하나 기억을 하세요. 신안공사라고 하는 이 기구가 주축이 돼서 이미 토지에 대한 일정한 분배는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막상 이 농지개혁이 실시가 됐을 때는요. 막상 이 개혁 안에 올라와 있는 대상이 되는 토지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많이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별로 없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6월달에 이제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만들어지고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50년 3월쯤이 가서야 저 농지개혁이 시행이 돼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하는 시기까지의 너무 시간이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시간에 이미 토지를 팔아버릴 사람은 다 팔아버렸다는 거. 이거 역시 또 하나 농지개혁법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좀 하나가 됐다는 거.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원리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유상으로 매수하고 유상으로 분배를 하게 된다. 자 그런데 돈이 없어요. 해방 이후에 다 돈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정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이 지가 증권을 발행해서 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정부도 여기에서 이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먼저 받습니다. 먼저 받아서요. 약 생산량의 1.5배에 해당되는 가격을 책정을 해서요. 가격을 책정해서 30%씩 30%씩 이거를 5년간 분할 상한하게 된다는 거. 갚아 나간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이 생산량이 만약에 한 100가마 정도가 생산이 된다. 그럼 여기에 이제 1.5배면 150가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150가마를 생산 요거를 이제 5년간 나눠서 분할해서 갚아 나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배 이 150가마 그래서 이제 30%씩 생산량이 이제 100가마면 30%씩 이거를 5년간 계속해서 갚아 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갚는다는 거. 삼정보 유상 매수 유상 분배 형태로 나눠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결과는 소작농이 좀 강소 감소를 하게 되고요. 자영농이 증가하게 되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일부는 실현을 하게 됐다는 거. 자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속내를 조금 들여다보게 되면 이 농지개혁을 제대로 실시는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이런 어떤 법에 좀 한계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전쟁이 바로 터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50년 3월 농지개혁인데 50년 6월 달에 6.25가 빵 하고 터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6.25 터지게 되면서 뭐 이런 증권 같은 경우도 다 소실이 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지주들이 이런 어떤 토지 농지개혁을 가지고 이런 토지개혁을 가지고 또 산업 자본가로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또 그런 한계를 갖게도 하게 됐던 것이 좀 우리나라의 좀 한계적인 농지개혁법이었다는 거. 그러나 이제 경자유전의 원칙을 또 실현 일부를 실현하게 됐다는 거. 밭을 갖는 사람이 땅 하나 이렇게 갖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기속재산처리법은요. 일제가 남긴 재산처리를 위한 기속재산처리법입니다. 일본이요. 재산을 이제 남기고 가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뭐 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놓고 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민간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불화 국가가 개인한테 이렇게 불화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아무나 가질 수는 없었다는 거. 일단은 원칙은요. 돈이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여러분 저렴한 가격이라고 해도요. 건물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100억짜리 건물 뭐 50억짜리 건물 이제 이런 건물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50억짜리 건물을요. 이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50% 할인 많게는 80% 할인까지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 50억짜리를 20억에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민간인이 사기에는 살 수가 없었다는 거. 그거 역시 굉장히 큰 돈이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걸 아무 애한테나 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저거를 책정해가지고 넘기는 그런 정치권과 그 다음에 이제 경제권의 어떤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뭐 대기업도 만들어지고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재벌이 탄생하는 계기도 됐다는 거. 바로 이제 요런 귀속재산처리법도 재연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5인데요. 자 이 6.25의 상황은 좀 살펴보시면 우선 우리 이 이승만 정부 시기 때는 이제 막 남한하고 북한이 막 갈려져 있었던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서로 통일을 만약에 우리가 다시 한다고 하면 이거는 무력을 통해서 통일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정부가 이제 이승만 정부인데 북한이 소련과 군사 비밀협정을 사실은 미리 이제 다 약속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이 남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에치슨 선언이 발표가 되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인데 이 에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이 방위선이에요. 미국의 방위선인데 여기까지는 공산화를 막겠다라고 하는 방위선인데요. 원래 이제 이 남쪽의 한반도에 이 남쪽까지의 방위선이 들어왔던 것이 이게 뒤로 이 방위선이 쭉 빠지게 됩니다. 뒤쪽으로 쭉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한반도가 제외가 되고요. 남쪽이 제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위안 같은 경우도 이제 제외가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어떤 남한의 상황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또 호기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전쟁 3일 만에요. 서울이 함락을 당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자 여기까지 쭉 밀리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낙동강 전선이에요. 여기 이제 막기 위해서요. 정말 이 낙동강 전선만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탱크부대로 자연장애물까지 다 동원하면서 여기 일대를 다 막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밀고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7월 달에 이제 50년 7월 달에 유엔군의 참전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작전권이 이 메가더 유엔군의 이 메가더에게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 이렇게 한반도의 허리를 뚫고 들어오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는 다시 한 번 여기까지 밀렸던 이 우리 남쪽의 군과 이제 유엔군이 다시 여기에서 이제 평안을 평양을 탈환을 하게 되고요. 어디까지 간다? 압록강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통일을 하는 줄 알았다고 해요. 남쪽에서 통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압록강에 있는 막 물을 퍼가지고 막 수통에 물을 막 마시기도 하고 막 이걸 가져가겠다 남쪽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아주 기쁨에 취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누가 개입을 한다. 이 준공군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게 국제전으로 커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준공군이 밀려 내려오게 되면서요 자 우리는 흥남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흥남 지역이 이제 유엔군 일부와 갇히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일사 후퇴 다시 밀리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 흥남 지역에 갇히게 됐는데 여러분 그 우리 대중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고 좀 유명한 그 하나 일화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이 그 메러딕스 빅토리오라고 하는 거. 이 배그림이랑 좀 다르긴 한데요. 메러딕스 빅토리오를 그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나오죠. 이게 원래 2차 세계대전 시기 때 만들어졌던 지멸신 화물선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제 이 메러딕스 빅토리오에서 여기 이제 정박해오는 많은 군인하고 이제 이 주민들을 이들을 피난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는 이제 이 화물과 그 다음에 이 짐들을 다 내려놓고요. 여기에는 이제 피난민들을 여기 다 실었던 거죠. 원래 여기에는 60명밖에 사람을 실을 수가 없었던 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1만 명이 넘는 사람을 여기다 실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들을 어디까지 안전하게 거제까지 안전하게 피난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우리 기네스북에도 올라와 있는 메러딕스 빅토리오예요. 영화 국제시장에서 그 첫 장면을 이렇게 쭉 펼쳐지게 되는 그 배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죽지 않고요. 여기에 다섯 명의 새 생명까지 또 탄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김치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이렇게까지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일사 후퇴로 다시 밀리게 되고요. 또 우리 쪽에서는 또 서울을 다시 또 재탈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서울을 재탈환하고 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1년 7월달이 되면요. 우리가 이제 휴전 회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보세요. 51년 7월에 휴전 회담이 시작이 되고요. 휴전 회담이 체결되는 것은 이제 53년 7월달에 휴전 회담이 체결이 되거든요. 굉장히 길고 긴 저 회담이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군사분계선 설정의 문제와 특히 이 포로 송환의 문제. 포로가 각각 잡혀요. 근데 이 포로들이 각각 잡히게 되는데 이 잡힌 포로들을 자동으로 그냥 원래대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자유롭게 의사를 물어봐서 송환을 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거제도에 묶여있는 저 반공포로들을 이승만이 풀어주는 돌발 행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이유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승만은 이 회담을 반대했어요. 우리 쪽에서 통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니까 미국 쪽에서 달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승만 달래기 들어갔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선 휴전협정은 체결이 됐는데 53년 7월 달에 휴전협정은 치러지게 됩니다. 판문점에서 그래서 당시에 조선인민군 북한 측하고요 중국 쪽하고요 그다음에 이 국제연합군 쪽하고의 그 협의를 보게 되고요. 여기에 이승만은 없었다는 거. 그리고 군사분계선 그리고 비무장지대 각각 이 킬로미터씩 그래서 우리가 DMZ라고 하죠. 4km 정도의 비무장지대를 설정을 하게 되고요. 53년 10월이 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한미상이 상호방위조약은 뭐냐면 이승만 달래기 그래서 보면 이 미군 우리나라에서 전쟁 끝나고 나서도 군대에 머무르고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식량의 어떤 원조를 해주는 거 그런 약속을 보장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보세요 휴전협정 체결하고요. 그리고 53년 10월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자 요렇게. 자 미국의 경제 원조로요. 우리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 무렵에는 이제 이런 삼백산업. 세 가지의 하얀 색깔 제품이에요. 밀 설탕 면화인데 재분재당 면방직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요런 이제 삼백산업이 발달을 했고요. 자 문제 보실게요. 밑줄근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지난 50총선을 통해서 구성된 국회가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 그럼 저렇게 해서 만들어진 국회는 뭐죠? 재헌국회죠. 자 1번 민의원 참의원의 양원으로 운영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장면 내각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배울 거고요. 자 2번 한미자유무역협정 FTA를 비준하였다. 요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 시기 때 나오는 이야기고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안을 철폐하였다. 요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 때 나옵니다. 자 4번 유상매수와 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을 제정을 하죠. 자 재헌국회의 과제가 있었다. 첫 번째 반민족 행위 처벌법 내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지개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귀속재산 처리 요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의원의 정수 3분의 1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 6.25 문제 보실게요. 가 다의 전선을 전쟁이 진행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요렇게 이제 있는데 쭉 내용을 보시면 자 어디까지 밀렸다 처음에 그쵸 이 낙동강정서까지 밀리게 된다는 거. 그래서 쭉 내려왔다가요.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어디까지 압록강일 때까지 쭉 다시 올라갑니다. 요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중국군의 최대 남진선 요렇게 세 번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가 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고요. 여러분 요 6.25가 일어났던 상황은요. 낙동강까지 밑으로 쭉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랬다가 또 다시 후퇴하게 되면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는 요런 상황 그리고 이제 휴전회담에 들어가게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문제를 찾는 거는 어렵지 않게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